중소변처기업부가 물류전용수출바우처 2차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서는 1,5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1,5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변처기업부의 물류전용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보험료, 국제복합운송료 등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온라인 수출 400개사를 포함해 수출중소기업 1,5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1,5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공고에서도 1차 공고와 동일하게 온라인 수출기업 전용 트랙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출기업 400개사를 우선 선정 후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수출중소기업엔 지원 한도를 50% 상향할 예정이며, 최대 1,500만원의 물류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물류비에 관해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후 기업별 한도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물류비 신청 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